쥬노 A에 11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읽어주시고요 한 글자 잘못 불렀죠 OK 한 글자 이름 잘못 불렀죠 R I N G R, I, N, G죠 R, E, N, G가 아니고요 아 그래서 R, I, N, G는 어떤 소리나나요 모여서 어 무슨 뜻이야 쥬노 숙제는 쓰기 숙제 알파벳 쓰기 숙제 아직도 못했습니까 빨리 해보세요 자 R, I, N, G 무슨 소리나나요 R, I, N, G R, I, N, G S популяр 무슨 소리 양해權 average 이건 N이라 A가., G가, N, G, R, G M 그래서 R 은 r R I가 내린 새가리소리 중에서 E N, G는 음 그럼 합치면 뭐야 그 다음 알파벳 불러주시고요 Q가 아니고요 Q에 대한 얘기 해줄 거예요 Q는 항상 누나 하지 말고 소리는 Q가 되죠 A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는 S 합쳐서 Q 저는 많이 들었는데 S, U, N이죠 또 C라고 해봐라 S, U, N은 무슨 소리 되네요 S는 S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U, U, O 중에서 O, N은 N 합치니까 Sun 다빈이 다 했니? Q 알파벳 Q 알파벳 S, I, T 모여서 내리는 소리는? S S는 S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, E, O 중에서 여기서는 E T는 T 합치니까 S S S OK 알파벳 R R I R A I R A I R A A하고 I하고 헷갈리고 난리다 R A A I N 그래서 그래서 O에서 내는 소리는 R은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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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, A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, E, O 중에서 대표 소리 E, E, 여과의 소리 Ray, N이 내는 소리는 Ray, E 합치면 Rain 키를 키라고 하면 열쇠라고 해야지 이 친구야 Rain 아 선생님 말이듯이 1월달부터 공방식이 바뀝니다 알파벳 S, E, A 모여서 내는 소리는 C, S는 C, E, A는 E, A가 내는 누가의 소리 E, A 여기서는 E 합쳐서 C C 선생님 선생님 네 샬업이 뭐예요? 어? 샬업이요 샬업? 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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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라고 아 그 오늘 영화하는데 아니 그 그 로스트 선생님한테 조준호가 욕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알파벳 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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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Q Q 코 Q Q Q Q Q Q 앤솔이는? 잘했는데? 앤솔이가 내리는 소리는? 모르겠다 그래서 Q는 Q, U라고 해야죠 선생님 Q, U가 Q예요 이렇게 해야지 I가 내리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여과의 소리 퀴 롤 T T T가 T 좀 합쳐서 예솔이는 왜 안 나? 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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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츠 퀴 거기 안 돼 거기 지금 안 돼 합쳐서 퀴 퀴 퀴 OK 엄청 많이 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